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입력하는 내용은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A3부터 F10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요.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이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굴림체 크기는 17포인트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에서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 두번째 A3부터 A4를 선택.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P3부터 B4, C3부터 C4, 그 다음 D3부터 F3을 선택. 다시 한번 G3부터 G4 영역을 선택합니다. 동일한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컨트롤키를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선택해 놓으시고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4 영역을 범위 정하시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한번 선택할까요? 글꼴 크기를 12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은요.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육이 색깔은 다시 표준색에 가셔서요.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T5부터 우리는 G15까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천단이 구분 기호도 표시하고요. 뒤쪽에 개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고요. 다음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천단이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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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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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개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G10 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한번 누릅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상반기 효자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G10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 한번 클릭하셔서 메모를 항상 표시해 놓으시고요. 메모 상자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갑니다. 안쪽에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러고요. 다시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탭에서요.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A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입력하실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뭐뭐 이거 라는 조건이네요.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등급이 있는 B4를 클릭하되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실버와 같습니까? 신표 다시 사용요금을 첫 번째 H4를 선택하되 4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4만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숫자 4만을 입력합니다. 0의 개수가 4개가 되죠. 4만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AND에 대한 가로를 꼭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서식을 클릭해서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 글꼴 색깔 바꾸시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의 빨강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에서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도는 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구하고요. 그 날짜 중에 연도만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Y만 입력해도 이열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오늘 날짜 투데이라고 T5 입력하니까 투데이 함수가 표시가 되네요. 투데이 함수 안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으니까 가로 닫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표시가 돼요. 이건 뭐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 출생 연도를 구할 건데 출생 연도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함수 레프트 함수 왼쪽에서부터 벽글자 텍스트는 주민등록번호 T3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문제에서 1900을 또 하라고 되어 있죠. 1900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합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서를 M 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출석 일수가 2 이하이면서 뭐 뭐 이면서 엔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또 5할 함수도 필요하네요. 가재물이 19 이상이면 통과 여부 뭐 뭐 이면 if라는 함수가 필요하네요. M3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첫 번째 조건이 결석 일수가 2 이하이면서 그러니까 엔드 함수가 필요해서 엔드 함수 넣습니다. 결석 일수가 있는 J3의 값이요. 2 이하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넣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대요. 5할 함수 필요할 거고요. 시험 점수가 있는 K3을 선택하되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다시 과재물이 있나요? 과재물 마우스 클릭이 안 되니까요. 방향키 이용하세요. 왼쪽 방향키 L3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19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5할에 대한 가로를 먼저 닫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첫 번째 해당한 결석 일수까지 이제 둘 다 만족하면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표시하라고 했냐면요. 통과 통과 문자로 통과 그렇지 않으면 제시염이라고 표시합니다. 문자를 직접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큰 따온별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m3부터 m10 영역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커서를 e23에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주유 포인트가 7천 이상이면서 뭐 뭐 이면서 네 그 다음 등급이 최우수인 고객 수를 구하래요. 개수를 구하니까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다. 모두 만족해야 돼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도 명자 붙이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c o u까지 써볼까요? 네 count if s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립 그 다음 첫 번째 주유 포인트가 있는 범위가 d4부터 d21을 선택하시고 심표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7천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심표 조건이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 문궈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등급에 가서요. 심표 우리는 어떤 걸 찾는다고요? 최우수를 찾는다고요. 최우수를 찾겠습니다. count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여기다가 명자 바로 붙일까요? n% 연산자 이용해서요. 구한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래요.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커서를 l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급표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된 등급표에 가서 첫 번째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hlook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는 hlookup h 입력하니까 hlookup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k14를 클릭할 수 없으니까 방향키 이용하셔서 k14에 있는 값을 심표 등급표에 가서 등급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우리는 첫 번째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1부터 3 미만까지는 A 3부터 6 이하까지는 밑단까지는 3, 4, 5 등급까지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니까 유사일치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0이 입력된 값이 있어요. 이럴 때는 문제에서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커서를 L14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구한 hlookup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함수 이용해서요. 구한 값에 심표 혹시 오류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는 등급 오류라고 표시할게요. 라고 문자로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오류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에 등급 오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이 27세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순위부터 구할까요? 는 랭크 함수 사용하죠. 랭크 점 문제에서는 AVG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바로 왼쪽의 평균이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비교할 대상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요. 수식을 복사해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내림차선 순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 엔터 순위를 아래까지 한번 복사해 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5.5라고 표시가 된 이유는요. 동점이에요. 랭크 점 AVG란 함수는요. 동점이 있을 때 5등, 6등을 표시할 때 5.5라고 표시해요. 랭크 점 EQ는요. 그냥 5등이 2명이에요. AVG는 평균을 구해서 표시하니까 5.5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 27세 선택하시고요. IF 는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요.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수상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만 수상 나머지는 공백절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먼저 이름 정의부터 찾습니다. F14 셀을 선택하고요. 이름을 수익률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F12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요. 순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순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이름을 정의합니다.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셀은요. F14 셀이에요. F14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예측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문제 제시된 이름을 입력하는데 문제에서 수익률 증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F14 셀의 값의 변화를 볼 거니까 우린 처음에 선택했지만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값이 현재 30%인데요. 40% 또는 0.4 또는 40%라고 입력하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 이름을 수익률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서요. 20% 또는 0.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셨다면 요약을 눌러서 F12 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그 다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앞에 디폴트 값이 바로 왼쪽이에요. 앞쪽이에요.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셨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부분함 문제인데요.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정렬부터 찾습니다. 정렬은 제품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다음 다시 데이터에 가서 윤곽선의 부분함을 클릭하시고요. 제품명을 기준으로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한다. 최대값 선택하되 순이익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순이익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냥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부분함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판매에게 최소값을 구하겠다. 최소값 순이익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량이네요. 판매량을 선택하되 첫 번째 구했던 부분함 그대로 표시하고요. 하나 더 표시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시트 클릭하셔서 비어있는 셀을 꼭 클릭합니다.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A3부터 범위를 G3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글꼴 색깔 그 다음 배경 색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가서 홈에 가신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시 채우기 색깔 배경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I3부터 J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시고요. 매크로 지정에 서식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1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수식 탭에 가서 자동압계 평균 선택하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다. D4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서 자릿수들림 도구를 클릭합니다.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다 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배지라는 도형을 찾습니다. 기본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위치는 I6부터 J7까지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평균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심령운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럼 심령운의 선택 판매 금액과 순매출액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에 와서 컨트롤 V 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바꾸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꺾은 선형을 선택하되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 그 다음 기존 차트 제목은 지우시고요. 차트 제목 선택해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사원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만 선택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어요.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녹색을 찾습니다. 우리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녹색 선택합니다. 다음 세로 갑축 제목을 넣기 위해서요. 세로 갑축에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 축 제목에 가셔서 축 제목을 두 개 다 클릭했네요. 가로 기본 가로는 체크하지 않고요. 기본 세로만 체크하겠습니다. 기본 세로만 체크하시고 축 제목에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축 제목이 금액이요. 새로 쓰기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축 제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크기 및 속성 탭에 맞춤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금 주 단위를 눈금을 선택합니다.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축 옵션에 오셔서 축 옵션에서 주 단위를 200으로 바꿉니다. 2, 1, 2, 3, 1, 2, 3 200 단위로 지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200, 400, 600, 800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다음은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 중에서요. 심영훈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하나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위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 우리 치우기 위 선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차트 5문항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